안녕하세요 착한 pd 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를 스쳐 지나갔던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에어 1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2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2인치 아이패드 프로 1 뭐 이렇게 좀 오래 쓰다보니까 케이스랑 미판이랑 좀 짜기 안 맞지만 12인치 아이패드 프로 1 그리고 애플 펜슬 그죠 펜슬 또 아이패드 6세대 6세대 한 43만원 정도 9.7인치 인가요 요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아주 아끼는 제자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펜슬 이렇게 생긴 요거를 사면서 아 이걸 리뷰하려고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 아이패드 스토리를 좀 꺼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과연 쓸만한가 살만한가 그게 제 이번 영상의 목적이 되겠죠 사실 얘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이틀 됐는데 선생님 리뷰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온 지 한 이틀 됐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이제 좀 쳐다봅니다 사실 얘가 아이패드 6세대라고 하는 이 얘와 얘 화면 차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화면 차이를 보면은 지금 촬영은 아이폰X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X로 촬영하고 이 서브 카메라는 아이폰6S입니다 자 보면 역시 베젤의 차이가 큽니다 그죠 한 요만큼 요만큼 정도 요만큼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 아이패드 프로나 뭐 6 얘는 둘 다 펜슬이 되죠 와 얘는 뭐 간단히 녹음 비번을 풀지 않아도 이게 펜슬이 작동이 되네요 오 메모 기능이 되게 우수하다라는 것이네 터치하면은 터치하면 또 지우개로도 바뀐다 이렇게 되게 재미난 펜 느낌 느낌 좋네요 오 역시 좋아요 오 좋다 느낌이 아 이거 아이패드 프로에 아이패드 프로에 아이패드 프로 1세대 2세대 뭐 큰 차이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이 느낌을 봤을 때 펜이 지금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 얘는 펜도 지금 충전을 요런 식으로 해야 되죠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래도 해볼게요 펜을 연결하면 애플 펜슬 배터리 전원 부족 전원이 부족하군요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펜들은 조금 방치해놓고 한 하루 이틀 며칠 지나다 보면은 방전이 되죠 근데 또 충전도 금방 돼요 금방 돼서 쓸만큼은 뭐 10초 뭐 이정도만 해도 좀 조금 쓸만큼은 되죠 오케이 제가 잘 쓰고 있는 메모장인데 이 느낌과 이 느낌도 부드럽고 또 요 느낌 야 미세한 차이네요 미세한 차이 정말 미세한 차이입니다 음 여기 혹시 얘가 작동할까요 안하죠 여기에는 얘가 작동할까요 역시 안하죠 네 자 요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음 그럼 펜슬에 대한 펜슬에 대한 기능 말고도 뭐 얘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속도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아이패드 프로와 프로 1세대와 3세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제가 속도 메모를 한번 열어볼게요 메모 다시 터치도 메모를 하지 말고 그러면은 제가 야 이거 손이 하나 없네 손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유튜브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자장 자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프로 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위아래가 헷갈릴 수 있어요 렌즈가 아주 적게 짧게 여기 위에 상단에 상단에 렌즈가 있거든요 근데 잘 요게 요게 렌즈인데 잘 안 보여요 얼핏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 이게 어디가 위지 아래지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뭐 돌리는 거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펜슬에 엄청난 파워는 대단한 거죠 애플 펜슬 딱 뜨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말고 큰 애플 펜슬 뜨죠 몇 퍼센트 붙어있으니까 거의 붙어있으니까 배터리도 알아서 관리가 좀 되나 봐요 100%로 차 있지 않네요 지금 충전이 C타입 모델이기 때문에 C타입이라서 다른 애들이랑 호환이 안 돼요 다른 아이패드는 아이패드의 그 다르잖아요 핀이 얘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화면이 좀 더 커졌고 음 깨끗한 느낌 제가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놓고 이제 세 개를 한번 다 세워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또 한번 보세요 아이패드 프로 1 12인치 아이패드 프로 3 아이패드 6세대 이게 가장 우수한 기술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패드 3로 가야 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 가격에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두 배에서 세 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이패드 6세대 단종되지 않는다면 얘로도 충분히 아이패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고민해 보시고요 확실히 좋네요 좋겠네요 이만큼의 베젤이 베젤이 없는 것 같아도 이만큼 베젤이 있잖아요 베젤이 이만큼 위에도 이만큼 여기 위에는 거의 비슷해요 위에 이 정도 높이는 거의 별 차이 없어요 그쵸? 근데 옆에가 이 정도가 거의 한 두 배 반절 정도가 줄었다라는 거죠 베젤 차이가 그거와 실제적인 크기는 뭐 크기 볼까요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크기 거의 비슷하죠 네 조금 더 있네요 이 정도 튀어나왔으니까 높이 비교하시고 자 이렇게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심플한 아이패드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많은 데이터들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고 실제 그냥 장난처럼 느껴지는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엉뚱 생뚱한 아이패드 시리즈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냐 이 큰 거는 정말 A4 사이즈의 크기 때문에 되게 폭넓게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딸내미가 거의 이걸로 유튜브 어린이 채널들을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휴대성이 좋은 그나마 휴대성이 좋아서 제 가방에 종종 따라다니는 이 아이는 특히 뭘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녹음할 때 쓰고요 뭐 유튜브 볼 때 그리고 가끔 스위프트로 코딩을 하는 걸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처럼 그렇게 잘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리디북스를 통해서 책을 읽는 거 그런 식으로 쓰고 있죠 어차피 집에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6세대로 시작하는 것도 저렴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아직까지 기술이 너무 좋지만 기술은 좋지만 그래도 살짝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해요 요